오늘은 티비 안 틀어놨네요? 틀까요? 아니 맨날 틀어져 있길래 그냥 조용한 게 싫어서 폐쇄공포증 있어요 무협지 좋아하나봐요? 저 싸우는 얘기죠? 그냥 무협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? 멜로 소설이에요 아 네 멜로 아 진짠데요 무협지는 결국 다 멜로해 좋은 사람이 이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끝나요 네 그래요 먼저 씻어요 그게 아니라요 얘기만 좀 하자고요 아휴 됐어 얘기를 나누기는 얘기를 나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자 돈까지 주고 가면서 얘기야 정말로 커피 마시면서 얘기 안 해 배달값 만 원 내나 줘요 앞으로 커피 마시고 싶으면 와서 먹어요 보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시간 좀 걸렸나? 여자들 다방 내지 만 보면서 사연 물어보는 로맨티스트 눈이 지겨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연팔이 다방 내지가 아니라 알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응? 애들 다 사비파로 갔었는데 맞아 바로 왔거든 멜로 왔네